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크리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장례입니다. 6. 요한이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밤모섬에서 요한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께서 무지개 빛으로 둘러싸인 의자에 앉아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들이 적혀있는 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펼쳐주신 책을 보고 요한은 그것을 모두 글로 적었어요. 이제 마지막 오늘 이게 마지막 잡초예요. 요한은 하나님에서 이제 밤모섬에 같이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36. John John 하늘나라를 요한이 예수님의 책에 이름 적힌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궁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천국은 죽은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weisen 때 잘만 죽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그 한 명의 이름이 묻히는 바로 그 mineral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욕 noticed 이 Christ이 믿는 사람의 등에 induced 만한 하나님의 이름이 묻힌 것 ic 하나님의 성에서 맑고 맑은 강물을 흘러나왔어요. 그곳에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려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어요. crystal-clear water was flowing down the holy setting. There were trees of life which make us live eternally. 요한이 본 것은 우리가 나중에 영원하게 살 하나님이 나라였어요 예전에 갈릴리 바다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때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다시 오신 예수님의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해요 예수님이 앞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다 예수님의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다 maybe i'll come back later yeah this is the right time i was sorry to enjoy it and have a good day bye